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누군지 알아, 세곤아! 내가 누구 줄 알아요 내가 뭐 안 믿어요 내가 뭐 안 믿어요 내가 뭐 안 믿더라고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너무했어 내가 너무했어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악한 범죄를 했잖아요 내가 너무나 끄나 끈질을 지었나봐요 내가 너무나 끄나 끈질을 지었나봐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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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동두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을 권익으로 싶었어 내 소용이 아는 태도를 거다리고 싶었어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을 권익으로 만들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권익으로 만들고 예수님 사람을 권익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 뭉치면 죽어 나 몸에 끌어져서 뭉치면 눈에 닿아 죽어 다 흩어져 불뿌리에 터져 불뿌리에 뭉치주라 너희들이 다 나빠면 다 나빨수라 너희들이 다 나빠면 다 나빨수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막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힘과 능력이 막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은 너희들을 쓰러 거야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예수를 도와주하고 난 모아 밑으로 따른다면 지옥으로는 길이 열려 지옥의 동서가 열리러 간 거냐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뜨거워라 대박 뜨거워 뜨거워 여정 제옥 바라자 여정 바라자 여정 바라자 여정 바라자 여정 바라자 이 모하메트라는 사람이 연못 같은데요 연못 같은데요 용암불이 있어요. 내 구석에 몸에 질을 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데 확 이른디 오르는데도 이 사람이 발버둥을 쳐서 몸이 들어갔다가 나갔어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반복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런데 뼈가고 아리망도가 내리면서 뼈가고 또 난 서로를 좋은 뼈인데 뼈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사람부터 그런 천국이 아니야. 오직 천국과 지옥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나는 그런 천국을 잘한 적도 없어. 그런 천국 잘한 적도 없어. 네가 말했던 모든 교리들이 와전되고 와전되서 잘못되버렸어. 나도 면줄됐는데 더욱더 더욱더 변질돼 버리고 있어. 이슬람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변질되고 있어. 나도 면줄됐는데 더 변질되고 다른대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을 그렇게 내던지지마. 그렇게 내던지지마. 버리지마. 생명을 버리지마. 그렇게 그렇게 살지마.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나는 그런 천국을 잘한 적도 없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잘한 적도 없어. 아니야. 내가 써놓은 그런 교리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교리를 쓴 적도 없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어. 성격을 봐. 진짜 말씀을 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어.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라도 내가 쓴 게 아니라도 내가 쓴 게 아니라니까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줘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이 지옥에 이 지옥뿐에 있데도 엄청난 영광을 당하고 있다고 사단에게 쓴 바는 명가 엄청난 영광과 고물에 고물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부릅시다 너희들의 생명을 사단에게 멈추지마 사단에게 멈추지마 나 모든 일에서 충성한다고 그 충성교인으로 지옥하는 이 지옥이 그러지마 사단인들이 사단이 저인들을 써버려 엄청나게 이슬람을 써버려 거기서 나와 나는 그런 걸 알아서 알았다고 나는 한국가를 만들고 싶었어 내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었다고 근데 잘못돼 버렸어 나는 한 나라를 안 나라고 싶었어 내 나라를 안 나라고 싶었어 내 나라를 왕국을 만들고 싶었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 내 나라를 위치하게 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또 내가 내가 외쳤던 것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모험의 내 나라를. 그래서 가난하고 있어요. 내가 뵙는 니들을 돌보고 싶었던 거야. 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런 가난한 자의 심정을 내가. 나는 내 나라를 세력을 키우게 해서 전쟁을 이뤘건데. 왜 이렇게 잘못해가고 있어. 이슬람이 잘못해가고 있어. 그런 지도자들의 산들 있어버려. 나무와 멘트 위에 니들이 진정으로 충성한다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무와 멘트에게 충성한다면. 흩어져. 흩어져. 지도자를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야.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나무와 멘트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 나라를 외치고 있어. 생명대로 외치고 있다고. 나무와 멘트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